지금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있어요? 주님이 정말 오셨다면 벌써 들림 받았을 텐데 우린 아직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 믿을 수 없네요.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하늘에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해 주셨고 다시 오시면 바로 우릴 데려가실 거예요. 주님이 이미 오셨다면 성도들이 왜 아직도 땅에 있고 들림 받지 못한 거죠? 전도사님, 주께서 믿는 사람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건 맞습니다. 그럼 그 처소가 땅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늘에 있을까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상상에 따라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명확히 알려주셨어요. 게시록 21장 2절 3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또 11장 15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땅에 세우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세상 나라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나라로 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헛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하나님 경영계획의 최종 효과는 인류를 구원하셔서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는 사역을 하시는 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을 온정케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온정케 된 이긴 자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를 준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민들입니다. 그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온정케 될 때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도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시게 됩니다. 게시록의 예언은 하나님이 최종에 이루시려는 건데 이 사실을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처설을 예배해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말세에 태어나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도록 예정하셔서 하나님께 정결케 되고 이긴 자로 온정케 되고 하나님의 뜻이 통행되게 해서 땅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땅에 오셨는데 사람은 기어코 하늘로 가려고 합니다. 만약 사람을 반공중으로 끌어올린다면 거기에는 양식도 없고 처서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상상이 아닙니까? 주께서 이런 일을 하실 일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유치하고 정말 황당합니다. 정말 한마디 말로 깨어나게 하네요. 몇 년간 주기도 문만 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랐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확실하게 써 있는데 우린 왜 몰랐을까요? 날마다 들림받기만 기다렸는데 우린 정말 마비됐네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정말 흐리멍텅하길 믿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었는데도 몰랐었네요. 하나님을 여러 해 믿으면서 목사 장노님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설교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날마다 주님이 오시면 바로 하늘에 들림받기를 바랐잖아요. 지금 보니까 목사 장노님도 성경을 정말 모르네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해석하고 하나님 역사를 정하는 건 사람을 미혹하고 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미혹돼서 갈피도 못 잡으면서 하나님 말씀 글자 그대로의 뜻도 모르고 그저 들림받으려고만 생각했으니 정말 황당하게 믿었어요. 맞아요. 정말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과 교제해야겠네요. 안 그럼 아무리 오래 믿어도 흐리멍덩해서 아무것도 못 얻는데 어떻게 주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워 온다, 천국이 임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천국이라고 했으면 하늘에 있어야지 어떻게 땅에 있겠습니까? 맞아요. 천국은 당연히 하늘에 있죠. 안 그러면 왜 천국이라고 했겠어요? 이건 의심할 것도 없죠. 하늘은 흔히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요. 게시록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세워지고 최종의 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된다는 겁니다. 대재난 후에 옛 세계가 다 회멸되면 천년국도가 나타나고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건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온다는 예언이 응하는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은 성 육신으로 심판 사역을 하셔서 이 어둡고 사악한 세상을 끝마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림받은 사람은 이기는 자로 온전케 됩니다. 그 다음 대재난이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 정결케 되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국도 자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좌 앞에 들림받고 하나님 말씀의 심판 형벌을 체험하고 정결케 돼서 재난전에 이기는 자로 처음 익은 열매로 되어 하나님께 얻어집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가시고 대재난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와 마귀에 속한 모든 불신판은 다 재난 속에서 회멸되고 하나님께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된 사람은 모두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살아남게 됩니다. 주님이 공개적으로 구름 타고 나타나실 땐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실 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곧 이루실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이상을 볼 수 없다면 눈이 먼 게 아닙니까? 어리석게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께서 흰 구름 타고 오시기만 기다리는 사람은 최종의 주께서 흰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때면 모두 애곡할 것입니다. 개시록에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석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재난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재난 속에 떨어져 징벌받고 애곡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심오한 비밀은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맞아요. 정말 빛빛 춤이 있죠? 개시록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였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성경에 완전히 맞고 성령에 깨우침이 있어요. 우리 잘 들어봐야겠어요. 형제 자매님 하나님은 태초에 땅에서 사람을 지으셨고 사탄도 땅에서 인류를 타락시켰고 최종의 하나님은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도 땅을 떠나지 않고 땅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세워지고 인류의 마지막 처서도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실까요? 하나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사람도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전체 경영이 끝난 후에 하나님과 사람의 각자의 본양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처가 있고 사람은 사람이 갈 곳이 있다. 하나님은 안식 중에서 계속 인류를 인도하여 땅에서 생존하게 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늘의 유일한 참 하나님을 경배한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이 진정한 피조물이 되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정상 생활이 있고 더는 하나님께 거역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최초의 아담 하와의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다 안식에 들어간 각자의 생활과 본양이다. 사탄을 패배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 싸움의 필연적 추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경영 사역을 끝마친 후 안식에 들어가고 사람이 철저히 구원받아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필연적 추세가 되었다. 사람의 안식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의 안식처는 하늘에 있다. 사람은 안식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땅에서 살고 하나님은 안식 중에 남아있는 인류를 인도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안식처는 하늘에 있고 사람의 안식처는 여전히 땅에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처서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이런 걸 꿰뚫어보지 못한다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정말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지금껏 하늘의 들림 받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있다는 건 오늘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말씀 아주 실제적이고 도움도 많이 되네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죠? 맞아요. 성경에 들림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분명하게 써 있어요. 자매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야만 가장 정확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절은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 말입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구절은 바로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 말이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크고 심오한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람이 함부로 해석하고 정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의 타락된 사람일 뿐이고 그의 말에는 무조건 사람의 불순물과 상상이 가득합니다. 그의 말은 진리가 아니어서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만 진리에 부합되죠. 들림받는 일을 알아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성경 속에 사람의 말 바울의 말을 근거로 하시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권병이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천국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구하거나 하나님 뜻을 더듬지 않고 사람의 말을 근거로 하십니까? 이게 주님의 뜻일까요? 이러면 사람을 따르기 쉽고 자기 길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들림받는 이런 큰 일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사람 말을 믿으면 정말 너무 위험하네요. 하나님은 태초에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땅에서 본분을 하게 하고 땅에서 만물을 관리하게 하시고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주신 처서도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고 땅에서 사람과 함께하고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주권 잡는 나라로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의 하늘이 아닌 땅에 있습니다. 사람은 늘 하늘로 들림받고 싶어 하는데 이건 완전히 사람의 상상이고 사치한 욕망이지 하나님 역사의 사실과 진리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림받는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만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습니다. 개시록에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다고 분명히 예언했어요. 그럼 한평생 기다려도 아무것도 못 얻고 마지막에는 주님께 버림받아도 이유도 모를 거예요. 유대교 바리세인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너무 어리석어요. 예전엔 주님께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기를 바랐는데 이건 바울의 말에 근거한 거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도 없잖아. 모두 다 내 생각과 상상이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과 안 맞아. 내가 설교자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큰일에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 뜻을 구하지 않아 사람을 다 잘못 인도했으니 정말로 소경인도자가 돼서 사람을 해쳤구나. 어리석음을 깨닫게 돼서 정말 다 알겠네요. 사매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 알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으려는 소망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었고 주의 말씀을 이미 심각하게 어겼네요. 그렇다면 주님께 들림받기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요. 왜 천국을 땅에 있다고 하지? 그럼 우리가 하늘에 들림받으려던 소망이 물거품 된 거 아닌가? 성도들이 들림받길 소망하는 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람은 모두 이 말씀을 자기 생각과 상상대로 이해하죠. 예수님이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예비해 주신 처소는 하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을 하늘로 데려가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말을 아주 맹신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으려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림받는 것을 다 다르게 이해합니다. 대부분은 성도를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과 만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런 소망을 품고 들림받기를 기다려왔죠. 그럼 들림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 심원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실까요? 197페이지입니다. 들림받는 것은 사람의 상상처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크게 틀린 것이다. 들림받는 것은 내가 예정한 후에 또 택하는 일을 말하며 또 예정하고 택한 모든 사람을 겨냥해 한 말이다. 이 점이 사랑관념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다. 무릇 이후에 내 집에서 분깃이 있는 자는 모두 내 앞으로 들림받은 자이다. 이것은 매우 확실하고 영혼이 바뀌지 않는 것이니 누구도 논박할 수 없다. 이것은 사탄에 대한 반격이다. 무릇 내가 예정한 자는 내 앞에 들림받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들림받는 것은 상상처럼 땅에서 공중이나 구름 속에 들림받아 주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들림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역사에 손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들림받는다는 참뜻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분께로 돌아온 사람만이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 집으로 훔쳐오신 금은 보석인데 소질이 뛰어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진정으로 들림받은 사람이 속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세에 은밀히 오셔서 역사하는 기간에 온전케 하시는 이기는 자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 역사를 시작하셔서부터 하나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잇따라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림받아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 말씀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이 생겨 타락된 성품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살아내서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받았죠. 이 사람들은 이미 재난전에 온전케 된 이긴 자들이고 처음 익은 열매로 돼서 하나님께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상상을 고집하고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거절하는 사람은 다 미련한 처녀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대상인데 마지막에 재난 속에 떨어져 이를 갈며 애국할 것입니다. 명확한 사실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정말 환해지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좌 앞에 돌아오는 게 바로 들림받는 거네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보좌 앞에 데려와 말씀으로 정결케하고 온전케 하셔서 이긴 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시네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지혜롭고 의의 있어요. 사람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네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역사에는 다 심오한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누가 측량하겠어요. 정말 부끄럽네요. 성경 한 구절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를 함부로 정했으니 정말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가 들림받는 비밀을 밝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어도 모를 거고 맞아요. 계속 자기 생각과 상상 속에 살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 위에 헌신하고 사형만 하면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 들림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유의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정말 너무나 위험하네요. 맞아요. 우리가 하마터면 유일하게 들림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어요. 네. 안 그럼 계속 막연하게 흰 구름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기만 기다렸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네요. 아멘. 참도를 정말 잘 알아봐야겠어요. 아멘. 주님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개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행한 것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을 받아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일 뿐인데 이건 하나님을 속이고 이용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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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